그렇지 이런걸 보기위해 빌어먹을 와크타를 전부 견뎠다 이말이야 어 매일 지렸다 표현 디테일 미쳤는데? 뭐 뭐 만들지 나? 내가 지금 하고싶은거는 하늘섬 나는 원한다 하늘섬을 바다위에? 뷰가 구려 그럼 그냥 방송하면서 하풍이나 해 아니 배가 왜이렇게 커 개.. 야 이거 계획이 잘못했어 이거 배가 왜이렇게 커지 너무 투머치자노 그리고 하늘섬 뭐 그림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만들고 생각해 오케이? 아 여길로 하자 바로 이곳이야 바로 이 담배심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일단은 일단 이걸로 쌓아서 올라갈게요 여기가 명당이거든 여기가 명당이야 그치? 어울러서 다 볼 수 있는 자 이정도 이렇게 해서 이 섬은 하늘에 떠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거예요 한시간 뒤 어 얘들아 그늘진다 안되겠다 우리 애들 가죽 밀어? 아니 이거 때문에 어디 그늘 지는 데 있나 봐봐 내 섬 그림자 어디 생겼는지 찾아봐 아 내가 봐도 흡연실에 생겼어? 어디? 안 생겼는데? 어 내 쉐이더는 안 생기나봐 음 개이득이야 자 일단 돌 얘 지금 아바타에 나오는 부유석 마냥 만들고 쉽나 본데 그게 네 맘대로 될 거 같니? 꿈 깨렁? 저주 미쳤네? 느낌 소해 느낌 소해 느낌 소해 느낌 소해 여기서 물 흘리면 걔 오바겠지? 딱 물 떨어지면은 물 여기서 멋있을 거 같은데? 아 그러면 좀 이쪽에다 할걸 여기다 물 해서 호수 만들게 아 괜히 이쪽에다 해가지고 형 솔직히 말해줘 쌉촐짝이야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아직 안 만들었는데 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아직 모르는데 그거 노예 시켜서 열 칸 옆으로 밀라고 시키자 별거 아니잖아 그 정도면 꽤 별거일 거 같은데 토대가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어? 뭔가 하늘에 섬이 떠있는 느낌 있어? 싹 들죠? 예 물 어디에 떨어지는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렸다 와 지렸다 아 이게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여기야? 아 나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나 야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이 완벽해 딱 거기 가만히 놔또 그 밑에 가만히 놔또 그 밑에 가만히 놔또 그 밑에 가만히 놔또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아냐아냐 방법이 있어 여기 계곡 만들어서 바다로 이을 거예요 아 진짜 여기 개 이쁘겠다 잠깐만 방법이 있어 레게노 작품 완성될거 레게노 레게노 작품 완성될거 레게노 이게 왜 이쪽으로 그럴까? 왜 여기서 이쪽으로 툭 튀어나오지 이게? 야 여기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또 하나 이걸 사네 어 됐어 뚫어봐 됐어 뚫어봐 고 아 근데 어쩌면 위에서 막았고 어 잠 어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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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위에서 내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거지 저 위쪽에서 내리라는 말이 아니야 아니 밑에 거 여기를 내리라는 거지 남은 중간물을 누구야 저기 위에 아 아 어떤 새끼야 청궁의 섬 왁뷰타 더 폭포를 시원시원하게 폭포를 뿌리라 음 됐어 이정도만 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청공의 섬 왁뷰타에서 바로 물이 떨어져주면서 근데 물이 약간 너무 일자로 내려와서 한계를 막을까? 약간 자연스럽게 30대는 전립선염 조심해야지 그래 힘이 좀 약하.. 다 막았다? 다시 하면 되지. 영택씨 이발 이 환장의 설사! 아주 좋아해요. 동굴이 이게.. 안 자라나? 동굴이 빨리 자라야 될 거에요. 바닷가시 자란다고요? 바닷가시 자란다고요? 그러면은 지워야지 나중에. 딱 이런 느낌으로. 레게노죠?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딴 걸 지워야지. 형 고집 부르지 말고 흉물인 거 인정하고 밀자. 개소리야. 아직 완성 안 됐다니까요. 뭐 하는 거야 안에서. 저기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사찌님 일 없어요 딴데? 왜 여기서 그러는 거야? 감옥 가고 싶어? 나와. 감옥 가기 싫으면 빨리 나가서 일하세요. 빨리 일 안 하십니까? 일 없어? 팡운이 일 없어? 여러분 팡운이 30분 뱀. 팡운이 30분 가둬. 이거 왜 일을 안 해? 어 여기 지금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야. 어 좀 더 뭔가 생명이 솟아나 보이죠? 지금? 잠깐만. 야 야 너무. 야 이거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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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무잖아. 내가 좀 끌어야겠네. 방금하고 똑같은 배치? 이렇게. 앉아라. 아 주변에 잔디 없어야됨. 어? 안에서 정내등급인데? 음 이건 좀 너무 등급 없는데. 딱 하나만 있어야 간지 아니냐 근데? 하나 더 할까 여기? 어 뭐야? 야 지워. 누구야? 그린넘버니 뭐하는 짓이에요? 지우세요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지워. 저게 더 이쁜데. 여기다가 할게. 참나무 내 칸짜리?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돼. 야 그거 나무 지우라니까 그거? 그거 나무 지우세요.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주세요. 지우세요. 안 되잖아. 아니 그냥 미니 여기 씹어주세요. 어 됐다. 오 됐다. 됐어 나와. 야 여기 나와 나와 왜 여기 오지마 얘들아. 어 이거 일을 자꾸 안해. 그린넘버. 30분 가둬. 그린넘버 너무 많이 봤어. 그린넘버 30분 가먹어. 어 그린넘버 지금 너무 너무 아까부터 말 개 코딱지고 들어. 아 이거 그린넘버야. 아니 그린넘버가 이거 해준 거야? 만들어 준 거야? 어 그린넘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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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. 어. 자 하늘의 섬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. 점점 진화하고 있다. 자자자. 그 날라가는 거 뭐지 플라이. 그 뭐지? 날개. 날개. 이세계. 어디로든. 할 수 있는. 비행기를. 이세계. 어디로든. 할 수 있는. 비행기를. 이세계. 어디로든. 여기 위에를 꾸며야겠다. 오늘은 더 이상 안될 것 같아. 이 위에 꾸미려면 또 한두 시간 걸려. 일단 오늘은 라퓨타 여기까지. 50% 완성. 오늘 자기가 한 곳 여러분들 자랑해주세요. 티비타워 가서 보겠습니다. 오늘 검수 가겠습니다. 시청부터 가보겠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여기 앞까지 꾸몄네. 오오오 뭐야 이거 이게 십아 천사야? 이게 표현이 되는구나. 아 이렇게 해서 와 여기 이제 이어져서 와 여기 여기 레게노 됐네? 야 이거 음악실 개 이쁘다 진짜 어 뭐야 아 미치 떨어져 안 돼 안 돼 내 아이템 그 와 여기 이제 다 이어지고 여기가 완전 휑해가지고 배기 싫어서 여기 언제 완성되나 했는데 아주 레게노가 됐어요 와꾸칩하고 깔끔하게 이어지면서 우리 집 베란다 한 번 더 만끽해야겠구만 음 음 딜리셔스 순대님 여기 하신 거 맞죠 여기하고 여기 조경 다 하신 거죠 순대님이 여기하고 다들 모여서 했어요 음 좋아 어 여기도 여기도 약간 했네 여기도 약간 BMW 살짝 했네 BMW 왜 자꾸 있는 거야 야 야야 아주 칭찬해 이쪽은 다음에 가꿔야겠네 이쪽은 형식 아무리 봐도 도시 재개발 구역에 알바뀌한 옛날 집 같은 느낌인데 야 아니야 우리집 최고야 크루즈 크루즈 보러 갈게요 아 여기 아주 좋아요 지금 크루즈 사람 엄청 많이 붙었는데 이거 뭐 있나? 앞부분 밖에 안 바꿨어? 아 여기 길게 하고 있구나 아 여기 길게 늘렸구나 사이즈 구리다 그래서 또 갈아엎었어 야 그 길게 늘렸는데도 몸통이 좋네 크나 어.. 외관 리모델링했어 오늘은 야 여기 바닷물도 빼야겠네 빨리 옆에 보트도 봐줘? 어디 아 여기? 어어 어 구명보트 어 좋아 어 크루즈 약간 되고 있구멘 실내는 아직 좀 거시기 상태구멘 그렇지 이런걸 보기위해 빌어먹을 와크타를 전보 견뎠다 이말이야 자 감사드리구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삼육 미래 도시 여기 원래 있던 데잖아 어 잠깐만 아 그래 야 이거 항아리 생겼네 항아리 어 왜그래 진짜 망치를 XX야 항아리 생겼네 좋아 이런거 소소한 추가 좋구요 아 레게노 뒤에 레게노 좋구요 오 오 야 똑같은데 이거? 되게 표현 잘했다 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거 보면 개 신기해 진짜로 그 드라 오오오 아 졸나무도 들어와 똥망쳐도 이 새끼야 그렇지 아이잉 XX 어 그 드라 이거 땅바닥 튀어나온 것도 되게 표현 잘했다 오 오 그래 여기 오 오 오 오 레게노 2 5 개 잘했는데 5 느낌좋아 느낌좋아 다 그래이거울 theoretically는거 있었자나이거 ої não이 이것은 어 야 열기구 어어 구현질였어 야 이건 대박이다 아주 꼼꼼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맨날 보던데라 모르겠어 어 뭐야 어 아아 여기 살짝 추가했네 여기 이런데 디테일 살짝 이거 내부가 여기는 이런데는 내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공사중이고 이렇게 내부가 있는것도 있어요 뭐야 여기 왜 야 여기 왜 유리가 없냐 야 여기 유리 없어 유리 박아 그냥 눈지역 어어어 잠깐만 위어히어 여기 있는데 왜 또 했어 두개야? 어 이거 위어히어 천양님 버리고 튀는 막두 아 그 장면 야 근데에 문제가 있어 이걸 밟고 있어야 문이 열리거든 반대에서 열어주는게 있겠지 어 형 형 형 잠깐 형 아 그 장면 좋아 천양님 버리고 튀는 막두 아주 좋아요 아 눈지역이니까 할게 별로 없었구나 어? 메이다 어 메이 지렸다 어 메이다 야 야 이거 미쳤는데? 표현 디테일 미쳤는데? 야 이거 뭐 오늘도 발전들이 좋구만 발전들이 좋아 야 어 여기 어디야 아아 여기 왓꽃집 뒤에 아 여기 좀 꾸면네 이렇게 이쁘게 여기 위에 다니는데 여기도 뭐 만들라고 하나보네 이거 저번에 있던 그 카페랑 연동되는건가? 어어 이뻐 어 뭐야 어어어 어 여기 뭐야 와 와 와 요거 지리는데? 어 뭐야 이거 해골이야? 와 와 감각이 좀 있네 감각이 지리는 부분이에요 오오오오오 불도 있고 야 여기 되게 아늑하고 좋다 좋아 좋아 여기는 저번에 있던데 저번에 만든 데지 그치? 오 여기 크으으으으으윽 왓꽃에 논박카페 와 왓꽃에 논박카페 여기가 지리지 왓꽃집 왓꽃집 와아이거는 그린넘버 지렸어 그린넘버님 대리야? 그린넘버님 부장으로 승진 어 요거는 느낌 아주 좋았어 어 이런 센스 좋았어요 부장으로 승진 아 잠깐만 과장 딜리라ea 과장 가 앞 과장으로 승진 어 과자금 승진 오늘도 아주 뿌듯하고 말 아주 와 진짜 미쳐 좋은 이게 우리가 만든 음란 말이야 5 4 느낌 좋다 아 수 tutaj 으 아 기분 좋아 아아 기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